아유 오늘 쉬는 날이니까 내가 옛날에 봤던 졸업사진이나봐야지 아유 아 이때도 내가 정말 파릇파릇했는데 아유 추억이 뭐야 추억이야 아 여기 뭐가 있지 아니 이건 내 옛날에 내 군복 아니야 아유 에비군도 끝났는데 아 한때 내가 군복이 좀 잘 어울리긴 했지 아유 지금 봐도 멋있단 말이야 자 아유 이상균 도대체 뭐가 있지 아니 아 이거 옛날에 아빠랑 나랑 그 동산에 가가지고 나비잡아가지고 박제시킨거 아니야 아유 아 요로야 거기 요로 안녕 아유 아유 요로가 마이크를 껐어 그래 아유 아 그러게요 아유 아유 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게 뭐에요 이거 아빠가 옛날에 우리 아빠랑 동산가가지고 나비를 나비를 채집한거야 나비? 나비를 이렇게 이러면 나비가 아프잖아요 아아 그런데 이렇게 나비를 박제시켜가지고 모으는 사람도 정말 많은걸 왜요 어 나비는 죽으면은 어 낡아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는걸 이렇게 박제시키면은 평생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거야 불쌍해 불쌍하지 하지만 아빠한테 추억인걸 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유 신기하지 신기하지 아유 어쩔 수 없단다 나비의 운명이란다 하하하하 아 이것은 아니 이건 옛날에 아빠랑 나랑 잡았던 이거 나비채하고 돋보기 아니야 어 어디보자 요러얼굴 좀 보자 음 어휴 아빠를 많이 닮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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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나비채야 나비채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누르면은 휘두른다 이걸로 뭐 나비 잡아요 아니 요루 잡을거야 일로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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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거 유리관 유리통 유리통 어 어 여기다가 나비를 잡는거야 나비 응 어 요루랑 나랑 나비 잡으러 갈까 나비 나비 잡으러 갈까 우리 어때 어때 아빠 휴면하는데 어 괜찮지 응 그럼 바로가자 와아아 아 아 근데 겨울인데 나비가 있을까 마인크래프트니까 있어요 마인크래프트니까 있나 아 그러네 그러네 여보 여보 어 나 요루랑 저기 동산가가지고 나비 잡고 올게 아이 뭔 나비야 어어 지금 근데 겨울인데 있을까 여보 과연 추운날에 겨울에 웬 나비 타령이래 네 그런거 없지 하지만 여보 마인크래프트니까 있어요 마인크래프트니까 있어 그럼 그럼 에이 갔다와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 아 받으세요 요루야 그렇게 어떻게 나비채를 어떻게 받니 아 에이씨 아 아 요루야 이제 저기 한 칸만 올라가면은 나비들이 보이는 나비 동산이 있을거야 왜 여긴 나비 없어요 아 나비 동산에만 있거든 요기가 나비 동 요기가 딱 나비 동산이야 아 아빠 왜 너무 높아요 아 알았어 자 자 여기 아빠 밟고 올라가렴 아빠를 밟고 올라가렴 하하 하하 아빠 여기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아빠를 밟고 올라가렴 오케이 됐다 자 오케이 좋고 자 마지막이다 이제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밟고 올라가 됐다 나비 동산 도착이야 도착이 어 나비가 하나도 없는데 나비 잘 잡으면 있을거야 나비가 어 어 여기 나비 있어요 나비다 아 아 아 아 아깝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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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나비 있어요 하얀 나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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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놀라면 도망간단 말이야 야 어딨어 어딨어 어디갔어 갔어 도망갔다 아 어 어 보라색 나비 아닌데 어 어 어 어 잡는다 아 잡았다 어 여기도 여기도 어 요로가 잡아 빨리 잡아 어 잡았다 어 잡았다 수록색 나비 왔어 오케이 요로야 이제 좀 많이 잡을까 우리 네 본격적으로 멸종시키자 좋았어 저기 저기 요로가 저어 쪽에서 잡아 아빠가 여기 저어 쪽에서 잡을게 알았지 네 찾고 있어 아빠도 한번 많이 잡아볼게 우리 내기하자 알았지 네 응 나비가 어디갔지 잘 봐야되는데 아유 나비가 없어 아유 잡기 힘드네 흠 나비가 없잖아 여기는 요로는 잘 잡고있나 한번 가봐야겠다 요로야 나비 많이 잡았어 어 뭐야 어디갔지 화장식 나비 어 화장식 요로야 요로야 위험해 위험해 화장 어 아빠 아 아 아 요로야 아 어떡해 어떡해 아유 말 다쳤겠네 아유 요로야 요로야 일어나봐 어휴 말 다쳤다 요로야 괜찮아 아 딸 딸 아 딸 어 어 괜찮나보다 어 딸 괜찮아 아빠가 데리고 오는게 아니었는데 다쳤어 많이 다쳤지 요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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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저씨라니 아빠잖아 아빠 아빠 아빠라뇨 저희 아빠는 잘생겼는데요 어 어 요로가 왜 그러지 아이 저는 아빠잖아 왜 기억을 못하니 요로야 요 제 이름은 뭐죠 어 니 이름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 있었죠 어 어 아빠랑 나비 나비잇채 들고 나비 잡고 있었잖아 거기 저게 떨어졌고 니 이름은 요로로야 요로로 일곱살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나네요 아 야야야 요로 어디가 아빠랑 집에 가야지 집 요로로 아 아니 어디가 딸 아빠라니까 아빠 진짜 아빠야 절대 나쁜소년 아빠는 이렇게 안 못생겼어요 일단은 알겠고 그러면 아저씨랑 일단 집에 가자 집에 이상한 아저씨 따라가지 말랬어요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랬는데 저희 잘생긴 아빠가요 으으으으으 어떡하면 좋지 이거 일단 그러면 아저씨랑 아저씨가 좋.. 좋은데는 아니지만 그 일단 우리 아저씨 집으로 가자 집 어딘지 모르잖아 그치 제가 왜 아저씨 집으로 가야 돼요? 너 집 어딘데 그럼 데려다줄게 그럼 어 모르겠지 그 그럼 가자구나 집 모르면 경찰 아저씨 집으로 가야되는데 아냐아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다 아빠랑 집에 가자 자 어허 왜 왜 그러지 얘가 왜 기억을 못해 너 장난치는거지 지금 너 장난치는거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제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안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 요로야 여기가 우리집이야 기억나 여기가 아저씨네 집인가요? 어 어어어 여기 여기 바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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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안나 이거 봐봐 아이 죄송하지만 제가 강아지를 싫어해서 어어어? 너 강아지 좋아하잖아 무슨소리 하는거야 저 동물공포증이 있어요 어 실례하겠습니다 어어 어어 여보 왔어요? 어 요로아님?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 얘가 왜이래요? 여보 어? 우리 딸이 상해 우리 왜그러는건데 저희 엄마 아빠가 오실때까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어이 여보 여보 내말 들어봐 내가 요루랑 나비를 신나게 잡고 있었는데 요루가 나비를 잡고 있었는데 응 절벽에 떨어졌어 그러더니 뭐? 갑자기 나한테 아저씨랑 부르는거 있지? 나도 왜그런지 모르겠어 여보 빨리 병원에 가봐야될거 같아 이거 큰일난거 아냐? 어? 여보가 말해봐 이상해 응응 으이 딸 요로야 아 무슨일이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라니 나 니 엄마잖아 저희 엄마는 죄송하지만 되게 이쁘신 분이거든요 아 아 미안한데 나 이쁘거든 아 그리고 아 딸 뭔소리하는 여보 어 딸이 머리도 아픈거 같고 눈도 좀 아픈거 같아요 어 그럼 일단은 치력이 좀 튀어나오는데 네 일단 여보 일단은 잘 타일러가지고 병원에 들어오자고 그게 좋겠어 아이 그래야겠어 그래야겠어 응 음 모든 영상을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아무래도 따님분께서 당기 기억상식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걱정은 안하면 됩니다.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기억에 돌아올겁니다. 단기 기억상실증이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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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억상실증 안걸렸어요. 무슨 소리야. 요루야. 위사 위사가 하는 말 못들었어. 하지만 전 이렇게나 멀쩡한데요. 잘 봐. 요루야. 네. 내가 아빠고 옆에 있는 분이 엄마야 엄마. 알겠지? 엄마야 엄마. 저희 아빠는 더 잘생겼고 저희 엄마는 훨씬 더 예쁘다니까요. 아 얘 아픈 거 맞다니까요. 여보 자꾸 헛소리를 하잖아요.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거. 어휴 그래서 저희 진짜 엄마 아빠는 언제 오시는 거죠? 일단은 여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좀 기다려보자. 알았지?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죠. 아 일단 요리야 집에 가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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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해야겠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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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왜 기억이 안 돌아올까? 아휴 아휴 큰일 났어. 아휴 아 어 안녕 아저씨 안녕히준 오셨어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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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야 아휴튼 기억이 안 돌아왔니? 무슨 소리세요 아저씨? 요리야 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너잖아 너. 이 사진 보고도 모르겠니? 이 옆에는 오빠 오빠. 아빠. 어 이래도 모르겠어. 제가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죠? 여보 일단은 나 오늘 출근하고 올게. 알았지? 아휴 없어요. 어 일단 요루랑 오늘 잘 도달해 줘.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응 요리야 나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아저씨.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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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우리 딸이 기억이 안 돌아와서 나한테 아저씨라고 하다니 어휴 요리야 뭐하고 있었어? 아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근데 저희 진짜 엄마는 언제 오시는 거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어 너희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조금 바쁘다고 좀 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휴... 진짜 음나도 참 제가 아무리 어려우고 그렇지 다른 사람의 집에 이렇게 있는 건 불편해요 요로야 네, 아주머니 흰색 침대 기억 안 나? 음... 무슨 침대죠? 이거 원래 네가 누워있던 침대야 음... 음... 모르겠어? 아... 네 구금 딱 기다려봐 오겠어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 낡고 못생긴 인형은? 네가 제일 아끼던 폭갱이 인형이잖아 에이... 먼지 낀 인형을 어떻게 가지고 놀아요? 버려요 버려 어? 아, 아주머니 어? 제가 지금 역사에 대한 공부 중이라서 잠깐 나가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요로야 네가 공부를 한다고? 읽던 거 마저 읽고 싶은데 금방 읽고 내려가 드릴게요 아, 알았어 아,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래 엄마 나가볼게 음... 그렇구 음... 역시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엄마 아빠가 안 온단 말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집으로 가던가 해야지 틀림없이 아줌마는 못 나가게 할 거야 몰래 나가야 되는데 아, 자고 계신다 아, 자고 계신다 이 틈에 몰래 아... 신세 많았어요 아뇨 아버님 그래도 나도 염치라는 게 있는데 언제까지 이 집에서 있을 수 있겠어 내가 진짜 엄마 아빠를 찾아서 진짜 내 집에서 편하게 쉬어야지 아... 얼마나 바쁘시길래 하나뿐인 딸을 여기 다 두고 아... 세상 살기 힘들구나 아휴, 퇴근했다 아휴, 우리 딸이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아휴, 저 누구야 우리 딸의 영향 비슷한 뒷모습이네 아휴, 말씀해 가야겠다 내가 헛꽃이 보이나 요즘 아휴, 아휴 우리 딸이 기억상실증이야 걱정이야, 죽자 죽겠어 아, 여보, 여보 나왔어, 나왔어 아, 어머...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어떡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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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데, 왜 왜, 여루가 없어 여루가 집에 없다고? 에이, 어디 숨어있겠지 아휴, 내가 다 찾아봤다고 여루야 어휴, 어휴, 숨어있는 거 아니야? 어휴, 잠깐만 어휴, 내가 퇴근할 때 여루 비슷한 아이를 봤던 거 같은데, 뒷모습을 헉? 어휴 그거 여루 아니야? 여루가 갑자기 왜 집에 나갔지? 아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휴, 진짜 엄마아빠를, 진짜 엄마아빠를 찾는다면서 나간 거 아니야? 아휴, 빨리 찾아야돼 빨리 빨리, 요루야 요로야 요로야 요로야, 어딨어, 요로야 요로야, 어디 갔어 아, 여보 어? 여보가 저어 쪽으로 가봐 내가 이쪽 찾아볼게, 알았지? 그럼 내가 저어 쪽으로 갈게요 응, 알았어 알았어 아휴, 어디 있는 거야 요로야 요로야 어딨니 어,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어, 저기요 혹시 이만한 그 핑크색 머리에 꼬마에 본 적 있나요? 아휴, 본 적 없다고요? 아휴, 네 알겠습니다 아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요로야 아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갈 데도 없을 텐데 아휴,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도대체 어딨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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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야 아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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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 찾았어? 아니 여보는? 아휴, 나도 못 찾았어 아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휴, 더 찾아보자고 아휴 요로야, 어디 갔어 아 요리가 도대체 어딨지? 아 요리야 어딨어? 아 도대체 어딨는거야? 여보? 요리야! 아아! 왜 계속 쫓아요? 야 거기 안서! 야 거기 안서! 요리야 거기서! 아 부딪쳤네 어? 괜찮아 요리야? 괜찮니? 괜찮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리야 괜찮아? 아 아 아 요리야 괜찮니? 아 아 아 아 아빠 어 어 뭐야 뭐야?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아 요리야 사실 파워레인저 생방식 하려구요! 요리야 기억이 돌아온거야? 아 무슨 말을 하는거에요? 요리야 기억이 돌아왔나보다 이 아줌마자 진짜 왜 아 일로와 아 왜 이래 요리와 아빠 걱정했잖아 기억이 안 돌아오는 줄 알고 아 어떻게 기억이 안 돌아오다뇨 기억이 돌아왔나보다 일로와 아쉬 appli죄 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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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